야채를 활용한 칸의 만들기 해볼게요 먼저 썰어둡 핫팡 너희들이 몇 개 마치면 면침 마치면 마치면 모짜렐SM 치즈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양파 간장 고춧가루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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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 두 마리를嫩이 특히 생명을 너희들이 번쩍 네모 수육 쌀 소금 닭고기를 볶은 설탕 닭고기 후추 간장은 틀리는 가루 가루 그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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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진짜 잘 녹는다 일반 카레는 안농는데 카레 여왕은 진짜 잘 녹네 콩두보 육수 오븐은 오늘 하루나 못댄다 와 금세 진해졌다 와 금세 진해졌다 아 이렇게